미국이 다음 달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.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스키어제, 린지본 등 242명의 선수가 평창올림픽 102개 공식 경쟁 종목 중 97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미국뿐 아니라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. 메달을 딴 경력이 있는 선수는 모두 37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은 복수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.